한 명의 죽음을 다가와서 변화가 아니라 왁스의 염민하는 자들 왁스의 염민하는 자들 그쪽의 기운자들의 물건을 지금 잡아놨다고 하네요 링컨의 모자랑 연발총 어 이거 왠지 빨간색 연발총인데? 오오 특수무기 총알들을 구하기가 쉬운 것들이 아니라서 한번 쓰고나서 버리게 되죠 사실 한번 아껴볼까요? 최대한 아껴놨다가 보스같은데 한번 써서 가치를 늘리도록 하죠 어떻게 뭔가 사람들이 어 왠지 쏠수가 있을듯한 느낌 이지만 쏘지 않을거구요 이번 플레이에서는 착한 사람 역할을 할거니깐요 왓 똥이야? 뭐야 그냥 쓰레기 똥 아니겠죠 와 여기서도 다섯개 음 그전에 열었으면 이때도 열려있고 지금 열면은 또 이제 돌아갔을때도 열려있겠죠 하지만 열재물쇠가 없다는거 달라진거 없나? 시간의 흐름은 연속적이다라는건가? 과거나 미래로 가는게 가능한데 지금 이번에서는 시간은 동시 진행인거 같네요 첸즈 와이프 메리 린 첸즈 와이프 첸즈 와이프 칠즈는 아암 km 누군가에서 죽었을때 누군가에 그런 것들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다. 세상 이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아 이제 이게 음 지금 불태우고 있는 근데 이렇게 더 많다는게 더 많이 이제는 수거를 했지만 수거가 되었다는 걸 드러내지만 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죠 죽었고 이사람 안 죽었었는데 몰라요 모르는 내용이죠 이사람 확인 안했었는데 아까 봤던 3명의 포트 지명수배지네요 여기 또 달라진건 없고 수색했다네 또 거긴 왓 뭔가 세상이 마.. 오케 여기 깨끗이 있으면은 안좋은게 걸릴 것 같아요 죽었다는걸 역시 와우 죽어 죽은걸 기억해 하 이런 말도 안된 세상에서 벗어납시다 저 뜬금없이 튀어나온거겠죠 핑크아트는 요세계 핑크아트는 근데 얘네들은 또 문제없네 미친들이 다 죽였는데 처음 왔을때 들어왈때 벽에 막 걸려있던 사람이 있었죠 아마 그 사람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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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저격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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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활력이라 하는군요 활력이라 해석을 했군요 말이 되긴 하는데 말이 되죠 뭐 아하 저격총 저격총 들고 가지 말자 저격총 들고 가려고 그래 소총 이 정도의 탄약 업그레이드도 했는데 공장 효율이 37% 상승 파업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방곤이 심하게 지고 있는 상황인건가 그렇게 많이 물건들을 수거했다는게 아하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겠군요 역사를 알려주세요 무기 제조상 섭방된 총기 제작자 모든간에 메일린 그의 처남 이군요 아하 경비 책임자가 메일린 그의 처남이군요 아하 자 뭔가 음 좀 더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쪽 세계에서는 싼값에 살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반동 음 저격소총 나중에 썼을 때 네 나중에 썼을 때 얘기고 지금은 소총 업그레이드가 없으니 난 돈더 모으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요기에 걸려있었던 사람 뭔가 다른 말을 하나 지켜보려고 했는데 시각 강통 어 시가 지금 타고 있는거군요 동전지각 악기상자 갑시다 떠나야되네요 이거 지역 왔다갔다 하는게 이제 너무 간단해지네 이러다 다시 돌아올지 못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는데도 워낙 왔다갔다 계속 하다보니까 그 장면이 알았습니다 너희들 넌 너를 인사 너를 딩크가 굉장히 달라진 듯한 느낌인데요 유려하고 막 여유로운 남자에서 괜히 사탈스 흑인을 지금 확산한 것 같네요 아 저리 가 소리를 만끽하려 하는데 세계 2차 세계대 홀옵 주치를 한두번 한게 아니에요 오케이 로디를 바꾸고 마법 바꾸고 일단 로디를 다 잡읍시다 접근 접근 어디갔어? 이쪽으로 빠졌네 달려 달려 헤이 와 시락 안다네 플라식 음악이 무슨 잠사 아하 마지막 아 나이스 터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마우스 휠이 원래 이렇게 빡빡했네 체력이나 좀 차 체력 원래 차있네 이번에 깔끔하게 전투가 진행됐네요 체력 좀 다는데 원래 왓왓왓왓왓왓 왓왓왓왓 뭐 벽을 보면서 뭐 아하 부커 이것 좀 보세요 당신에게 일자리 이제 줄 그 경비 책임자 일자리 안 주려고 한다 Kill the Faust Shepherd 그 그 그 음악이 굉장히 희한하게 돌아갔네요 이거 왜 후크가 안걸리지 이럴수가 이 세계에선 스카이라인이 안 먹힌 듯한 느낌이네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되나 총기 제작자의 가게로 가라 자 오케이 그 전에 먼저 억보할 수 있는 거 또 뭐 없나 보자 보자 좋았어 필요 없고요 갑시다 이관총 사람들 죽고나서 남긴 거 흠 공장 묵구라 한 번도 이거 그때 못 열었 이런 그냥 가져가 스토리 진행이나 합시다 깔끔 한건지 첼린 같은 중국인이 뭐라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의 빈약한 통찰력 을 탓해야죠 관찰력 관찰력 흠 을 안하네 부컬하면 흠 할 줄 알았는데 뭐하니 첼린 첼린 뭐하는거니 지금 불안한데 말고기가 아 아 Mr. Lin Chen Lin excuse me Chen Lin who are you you speak up speak up can't hear you over all these machines very loud I'm Booker DeWitt stand back these machines very dangerous wait downstairs with Mrs. Lin uh Daisy Fitzroy sent us we need to talk to you about getting some weapons machines very dangerous no place for stupid people want to lose pretty head Mr. Lin downstairs what is wrong with him remember him dead in that cell maybe in what some way he remembers that too how would you recognize that oh 귀에서 피가 나네요 부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라는건가 아닙니까 미친건가 갑시다 이거참 이 세계 아 아 아 이해하실 수 조절 그런 생각 조절 고 Löö 아 아 아 아 아 그 아 그 아 아 아 아 碣 근데 if..일..他 수는고싶어.. Mrs.Lynn. 불러오리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선 ! 를 이ucks을고 붙은 것 같네요. 시원한 고장의 장소뉴스에.. 를 포함하고 있는 방법이 그 이후에 공법이 깜빡 case아. 이제 공간장으로도 도와주지요. 샌티타운이 판자촌 이었군요 그리고 제 기억이 지금 맛이 간게 아니라면 지금 그 디자인이 첼린 메일이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름은 첼린의 아내의 디자인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얼굴 이렇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나? 근데 또 다른 의문이 지금 순간 당황했었죠 아내가 어디있냐 하면서 그때는 동양인이었고 지금은 이제는 경비 책임자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어쨌거나 가족관계 그래서 브라더인인 라 매제가 되는거고 어우 지금 복잡하네요 가 아니라 간단한데 제가 지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거죠 갑시다 나가고 뭐 이렇게 왔다갔다 엄청 많이 해야 돼 열성의 광장 아하 열성의 광장 음...not a good idea 좋은 생각 아니지 당연히 왓! 전투소리인데 다이다이 하는데 어디있어? 다이 귀신... 아하! 귀신! 귀신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귀신이라기보다는 양자 그 세계간의 이제 충돌 때문에 아까 죽였던 애들이 남아있는거다 막 이런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어? 야 유탄발사기군요 얘네 잡을 필요있나? 그냥 바로 판자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겠네요 이게... 아 이거 공장입구였고 샌티타운이 어디있더라 아하! 드디어! 좋아! 어디... 이런... 아 또 왜 안돼? 이게 위만 되네? 버그인가? 죽어! 오케이 다 잡았고 어디 있는거야? New Worker Interaction Center가 아니고 그리고 뭐니 나 이제 자물쇠 하나만 쓸 수 있는게 어? 헤이! 아잇!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열 수 있었죠 이 공장에서 도와줄게요 이 공장에서 도와줄게요 아무 문제없어요 가장 적게 드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다 됐어요 근데 이런데 있는 것들은 다 예... 그쪽 세계랑 이쪽 세계랑 다 동일한 것만 있을 것 같아요 어? 어? 그쪽 세계랑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오케이 열두시 후에 맞춰보구요 나이스! 전혀 예상한... 전 기대 안했던... 차! 인퓨션을 차를... 과연... 과연 그렇군요 자, 소금 먹구요 나이스 유탄발사기 자물쇼 오 마이 갓 나이스 콜롬비아에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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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지만 슬레이트는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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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비비안 멀로 이 사람 그때 경찰서인지 어딘지 에서 이제 한 번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코넬리에스 슬레이트 에 처음에 경찰이었는데 코넬리에스 슬레이트의 역사를 바꿈으로써 우리 희생한 병사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거는 아 잘못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 사람이었죠 제가 획득하구요 오케이 와 지금 큰 수확이네요 진짜 여기서 이런 거 얻을 수 있을 줄 요게 힌트가 있을 줄 몰랐네요 하 나이스 게다가 지갑 얻기 전에 여기 열어놨고 열어놨으면 나중에 또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아 최소한 다른 말은 했겠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책임감 없는 게 좋다 왜 사자가 되려 하느냐 하면서 그냥 일하고 일어나 일어나서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일상 단조로운 일상이야말로 행복을 찾기 좋다 구매를 할 수가 있구나 빨간색 총 써도 되겠네 그리고 악마의 키스 개선 피웠고 감사합니다 동전 제조기에요 당신은 갑시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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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손가락이 뭐 어땠던데.. 잠시만.. 이거 좀.. 지금 뭔가 굉장히.. 아유.. 죄송합니다.. 숙녀분을 이렇게 다루면 안되는데..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손가락에 뭔가 끼고 다니는군요.. 헬! 어! 지금 내가 왜 멍하니 있지 지금? 얼른 숨어야지! 서로 지금.. 어라? 하면서 순식간에 이렇게.. 엉템을.. 하늘로 날라가는거 없나.. 와우.. 데미지가 높은건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오우.. 날라오는걸 쏠수있네? 하! 근데 보더렌즈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 총 지금 참.. 보더렌즈를 하는거야? 뭐야.. 마법좀 쓰자.. 나이스.. 솔츠를 써야되는데.. 오케이 암.. 어 빨간색 암호 주나?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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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뭐야.. 두발 또 쐈어? 이.. 이야앗.. 나이스.. 예하! 너들 죽어.. 그거 쏘면.. 요거 보니.. 이거 공중에 띄우는거 엄청.. 솔트를.. 소금을 덜 쓰죠.. 그리고 요게 물.. 딱 나오고 있는거 보면 전기를 써라.. 라는거였고.. 요 기름은.. 불을 써라.. 라는거였는데..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쏴아 죽이면 되요.. 고자.. 이쪽 위로 올라가볼까요? 뭔가 놓치고 가면 안되니깐.. 하! 자동화총기가.. 문이.. 야.. 제가 열려고 하는.. 소리였군요.. 누군가 열고 나오려고 하는.. 소리인줄 알았어요.. 고자.. 여전히.. 필요없는 것.. 들..만.. 얘기하고 있네요.. 싱턴 하우싱.. 공업주택인가.. 과연 그렇군요.. 반자촌이라.. 왓 이즈.. 양.. 머시기.. 일단 보관암부터 열어보고요.. 여기 또..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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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열지? 뭔가.. 레버같은걸 딸린.. 자물쇠도 없고.. 레버같은게 있어야지.. 열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알아서 열 수 있게 해주겠죠.. 선택적인 그.. 활력.. 아이템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마이크 있는걸 보면 또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또.. 갑시다.. 어.. 지역을 떠나야돼? 이런.. 아.. 참.. 음.. 저거를.. 우리 민족을 보고.. 인종을 보고.. 상관없을 것 같고요.. 보자.. 이.. 저거를.. 먹을 방법이 없는게 확실.. 하죠.. 지금.. 갑시다.. 빰빰빰빰.. 빰.. 엘리자베스는 빈민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느꼈다.. 그 느낌을 아마 그녀를 죽게 만들.. 왓? 왓? 무슨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하는거야? 일단 쏘겨보지 마세요.. 하.. 다.. 저거.. 여름요.. things.. 느껴.. Nobody.. toutes.. 엔..